안녕하세요. 공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아직 작품을 제가 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광고 스케줄을 하면서 여유롭게 조금 쉬고 있습니다. 낚시도 다니고 인스타 들어오시면 75cm 참동을 SSG.com 모델을 오래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것 한 브랜드의 모델을 이렇게 오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SSG 랜더스가 우승을 했잖아요. 기뻤어요. 친구 결혼할 때 사줬던 가전제품이 가장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. 옷 스타일 사는 그런 가전제품 제가 실제 먹어봤던 것 중에 피코크 초맛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. 놀랐었어요. 이렇게까지 잘 나온다고?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유로 살기, 공유기로 살기 누가 이런 질문을 만드는 거죠? 거기 계신가요, 혹시? 낚싯대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입양한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그 둘을 데려가야 될 것 같고요. 핸드폰 습배송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오죠? 산타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한 가지는?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공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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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